작전사 후체라고 말해 기자리라고 말해 무슨 수를 쓰면 다시 오겠다고 말해 과장님이 굳이 인간이 안 되더라도 좋아요 과장님이 굳이 어차피 과장님이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과장님이 굳이 과장님이 굳이 인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과장님 채우님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과장님 채우님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나도 할 말 했어요 과장님이 굳이 인간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과장님 채우님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걸וכen 내 가슴속엔 전부 내 가슴속엔 전부 내 가슴속엔 전부 괜히 거야 우리 이렇게 우리는 우리 우리는 내 기 scal 우리가 가자